저녁 오세요? 네 어떤.. 갑자기 어떤 스타일이 되는지? 뭔가요? 좋은 걸로.. 좋은 거.. 하하하하 이제 에러색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한다! 시작한다! 오! 조명! 아! 오프닝이 장문이에요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하늘의 달빛을 바라보라 뭔가 더 괜히 캐는지나 이 밤에 난 모를 허공인데 아이..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키스 소각이? 존학생으로 가운데에서 장이 가는거지 누구신거 아니에요? 도라로 가길 줄 알았네 섬근혁들 저 이쪽으로도 눈 나와 앉으셔야 될 거 같은데 이제 모션까지 됐어? 100점! 100점! 아 이거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. 장미 가겠습니다. 오! 아 좋아! 아! 오긍긍 차는 게 느껴진다. 그 때가 너의 죽은 참 미소니 이별의 사랑을 널 참 미소니 참 미소니 오! 아 collaborative! . 이게 뭔 노래야 어머니 진짜 부르신 같은 것 같은데요? 다음 부분 2절은 넘겨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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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던치가 빨라야 선정우씨가 혼자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잘하네 듣기 좋다 마이크 안 넘길래 넘겨야 되는데 진짜 눈치없다 이 노래에 자기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 넘겨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니 막거니에서 이 노래를 좋아하셨겠어요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이거 뭐죠? 향수에 향수 향수 안 샀는데 향수 이게 아니에요? 전주가 쳐다보기 쳐다봐 날을 보는 걸 속을 뚫어 지지매 진짜 저거 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이 뭔지 아버님은 눈이 긴장되셨어요